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건 사업으로 추진한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가 착공 4년이 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고를 드러낸 건물과 수년째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자재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데 따른 제재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주목받은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의 모습입니다. 착공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의 건물과 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지구 내 건물은 물론 주변 도로에서도 건설 인력과 차량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BOA가 지난 6월 2일 때를 촬영한 프랑스 국립우주원과 에어버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건물 대부분은 외형 공사를 마친 듯 정돈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일부 건물 주변에 대형 기중기가 놓여있고 지붕은 철골 구조물이 뼈대를 드러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공사가 활발할 때 포착되던 건설 인력과 차량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장의 모습은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의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났습니다. 특히 관광지구 중심부에 돔 모양으로 지어진 7,8층 높이 건물은 과거 촬영된 위성 사진에 나타난 시멘트 색깔 그대로 방치돼 있고 정돈되지 않은 주변 환경과 쌓여있는 건물 자재 역시 과거에 찍힌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건물이 2020년 9월과 올해 1월 촬영된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의 또 다른 고층 건물에는 옥상으로 연결된 기중기가 보이는데 이 역시 공사가 한창이던 2019년 설치 이후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옥상 중심부 수영장으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도 완공되지 않은 듯 어두운 색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 해안가 건물 바로 옆에는 도로가 포장됐지만 상당 부분 파도에 쓸려온 모래로 덮여 있어 이 역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정황들은 건물의 외관 작업만 마친 채 내부 공사가 계속 미뤄져 전기와 수도 공사는 물론 각종 시설과 객실 내부가 완비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유경호텔과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은 당초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개발을 시작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완공일을 2020년 4월 15일로 수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약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은커녕 공사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현장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더딘 공사 실태와 별개로 관광지구가 완성된다고 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자입니다. 윤석열 한국대통령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서한을 통해 향후 30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나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한중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대독한 축하 서한을 통해 중한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양국은 좋은 이웃이자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 대통령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NPT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가 폐막을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지지 등이 담긴 최종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에는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NPT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가 22일 공개한 최종 선언문 초안입니다. 이 최종 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함께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7년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이 어떠한 핵실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체 없이 NPT에 복귀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즉 CVID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평가회의가 협상과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독려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하고 긴장 고조 조치를 중단하며 정치적 해결에 보편적인 방향을 고수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3년 3월 NPT에 탈퇴를 선언한 뒤 유보했다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NPT는 북한 핵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평가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70국의 NPT 회원국들은 지난 19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북한의 계속된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전술 핵무기 추구와 최대한 빠른 핵무력 발전 등과 같은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추가적인 불안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오는 26일 종료됩니다. 북한의 핵문제 등을 지적한 선언문 초안은 191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최종 채택됩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 탄압 행위의 책임 규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추임한 이신화 대사가 24일 서울에서 외신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지 않아 약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직에 추임한 이 대사는 북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 시민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수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설득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어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조기에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탈북민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한 한국은 이 대사는 문재인 전임 정부 5년간 정부 부천에 북한 인권 관련 부서가 많이 축소됐다며 이런 역할을 되살리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롱르풀망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중국에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 을지프리덤 쉴드에서 전시작전권 전환평가를 위해 최초로 한국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훈련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유엔사령부가 22일부터 을지프리덤 쉴드 훈련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11일 동안 연합 방위태세 향상과 준비태세 유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방어중심의 훈련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의 특별한 점은 미한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합의한 것처럼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위해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의무와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자신이 미래연합사령부 구상의 기초에 지휘 의무를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처음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들과 유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서울중앙지법 민사 86 단독재판부는 23일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용사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020년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린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들에게 1인당 2천만 원과 2002년 6월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고 대법원 판리에 따라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판권은 한국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3사위전이 열렸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 NR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을 기습 공격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 해군은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으며 북한군은 3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